소텐벌이의 영역이 되어있어 소텐벌이... 이쪽이 약간 오사카 그쪽인가봐요 맞나? 오사카 그쪽... 있는 곳은 아니겠지만 음... 일반인 생활? 이 생활을 별로 좋아하진 않... 아 아까 오사카라고... 이 여기 자체는 이제 아마 가상의 새기기지만 음... 사투리 쓰고 그런거 보면 그런건 아니지만... 희육맞아... 누군가가 이곳이 그냥 이곳에서 이곳에서 다른 곳에서 원하는 자리에 있었다는데? 이곳은 이곳에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 과거가 또 있나봐요 음... 흠... 근데... 이건 야쿠자였다거나... 막 이렇게... 벌? 나한테 내려진 벌? 와... 그래도 서비스는 확실히... 이 와중에 서비스는 확실히... 헉? 아 조직에 언제 복귀하냐고... 오너? 어? 야쿠자 맞네요... 얘가 높은... 오! 뭐야! 갑자기... 5대 오미연합 직계사과와조 조장 오미연합이네요... 도... 그쪽 말고... 동성애쪽이... 큰데 하나 있고... 야쿠자가... 오미연합이 또 큰데가 하나 있어요... 오미연합... 소속이네요... 이 사람은... 와... 1억... 다음엔 1억... 준다고... 음... 음... 뭐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지금 벌을 받는 중이고... 돈을... 줘서... 해도 됨! 야쿠자. 바로 돌아가려고 하는건가봐요... 헉! 5억을 더 벌려고? ㅎ zob mah... 널...! 5억이 무슨... A의름도 아니고 오 오우! 퐈허하 CNC 이거 너무 티났다... 안 때릴... 흫ㅎㅎ 아냐 딱 봐도 안 때려않', 포장하 можно... 캄캄한거? 어디 갇혀있었나보다 주먹이 운대요 어 주먹이 운대요 마지막은 야쿠자 그 소속 안에 꼭 들어가고 싶은가보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다시 권단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거다 이 꽝으로써 와 이상한거 다 시킬려 그러네 아 근데 너무 사람같아서 약간 무서워 나 무서워라 그래 모델링이 너무 사람같지 않아요? 약간 좀 서양 이런거 보다가 동양 얼굴이 이렇게 너무 사실적이니까 약간 무서워 뭔가 사연이 있는 마지막 노리고? 너리코? 노리코? 응? 너리코는 누구지? 노리코는 누구지? 이만큼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우리 비주얼이 떨어지는 거에요 수고하실 수 있겠죠? 나나서 5억으로 가지는 않겠지 약간 좀 사람 열받게 하는 타입으로 나오네요 어어어어어 화났어 화났어 여기 여기 넘버원을 데려갔대 에이스 에이스라 하죠 에이스 그래도 고작 하는게 쓰레기통 고도착이라니 아, 아예 다른 가게로 출근하는 거야? 어 노리코가 없으면 매출이 확 떨어진다고요 대단한 행가보다 음 음 이걸 또 갑질을 다른 여자를 또 데려와야 되나 이러면은 다른 가게요? 다른 가게라면 글쎄요 오디세이의 노조미 오디세이라는 곳이 또 우리 라이벌이고 고 한번 가본대 여러분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나올 것 같네요 음 음 노조미 빼온다고 라이벌 가게에 넘번을 빼오는 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밤새기는 약육강식 약육강식이야 또 밤새기가 나 알아보지 않으려나? 가면 딱 봐도 알아볼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무슨 카바리였는데 무슨 카바리였는데 오지세이는 오지세이는 쇼쿠초였제 일단 한번 가보자 쇼 쇼후쿠초 쇼후쿠초 분홍색으로 제발 나오길 아 오케이 나오네요 여기는 여기는 카바라초가 아니고요 소텐보리라는 곳인데 음 확실히 카바라초에 비하면 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맵이네요 좀 작아 작은데 그렇게 작은 건 또 아니고 이제 키르가 있는 곳은 도심가인 것 같고 여기도 도심가긴 한데 약간 지방 뭐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뭐야 뭐야 자네가 거기 그랜드라는 주점의 주인인가 네 맞.. 맞는데요 역시 맞았군 걸음걸이 하나까지 빈틈없는 움직임이야 실례합니다만 당신은 내 이름은 코메키 소메타로 어느 무술을 계승해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네 무.. 무술이라고요? 요즘 늘어 실력이 쇠퇴한 것 같단 말일세 수련을 하기 위해 도쿄를 떠나 여행중이지 음 그런데 요즘은 보시기 시대이니 모두 사치를 누리는 탓인지 뭔가에 굶주리는 사내가 없지몬가 그런 와중에 그랜드라는 주점에 실력이 좋고 재밌는 사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기 저희 가게를 이용하신 적은 무슨 말인가 개집을 안고 술을 마시는 건 타락의 끝 그럴리가 없지 않은가 흫 신발이 약간 저거 우비야 우비 그거 아니야 저거 뭐라하지 저거 장화 손님이 아니었구만 그럼 대접할 필요도 없잖아 그래서 수련여행을 한다는 아재가 내한테 무슨 볼일인겨 자네의 그 금지리 모습 최근에 붙어본 자들과는 달라 나랑 대련해보지 않겠나? 대련? 당신이랑 컵함 붙자 이거라고? 그렇네 네 자네에겐 아직 잠재된 힘이 있어 그 재능을 그냥 잠재워둔다면 아까운 일이겠지 헛소리 마소 한 푼도 안 되는 얘기 아닌교 지금 나는 바빠요 장사체의 껍질이 뒤집어서도 소용없네 나는 알아 열심히 생업에 힘쓰곤 있지만 자네 안에 도깨비는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아 그 도깨비를 만족시킬 방법은 오직 하나 그건 강자와 싸워서 내재된 투쟁 본능을 해방시키는거지 그래서 당신이 그 강자라 이말이야? 바로 그렇다네 이제 주먹을 겨룰 이유는 납득했겠지? 말이 안통하는 아재네 뭐 좋습니다 안그래도 기분이 답답했으니 장소를 좀 옮기죠 음 뭐 좋네 아 뭐 장소까지 옮겼어? 어 어 완전 뒷골목이네요 아 이러면 멀어진단 말이야 퀘스트 장소랑 여유가 괜찮겠네 음 생각보다 고분고분하군 피씨 자네도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실력을 숨기고 있군 하나 주먹은 칼이나 마찬가지 칼집에 넣어놓은 채 녹이 쓸어버리면 필요할 땐 뽑히지조차 않는 법이지 어떤가 가끔은 마음껏 주먹을 휘둘러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어 음 뭐 좋소 상대가 주름투성에 아질한게 좀 걸리긴 하지만 후후 안심하긴 나 늙긴 했지만 아직 젊은이들이긴 지지 않으니 한번 뭐야 저 저 구경꾼들은 어디서 나왔어? 어 싸우고 스타일에는 잔인한 공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찌르기 공격입니다 눈찌르기 공격이 적중하면 적이 뒤로 돌아서 아파합니다 코메키에게 코메키에게 싸우고 스타일의 기술을 선보이십시오 자 미음 미음 세모입니다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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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오 진짜 눈을 찌르는건 아니고 자 어 눈을 아파하긴 하네요 앞으로 이래? 이건 아까랑 다른 스타일이고요 싸움꾼 스타일의 필살기 중에는 초크의 극이라는 히트 액션이 있습니다 적이 공격을 해올때나 적의 등 뒤로 돌아가면 이 히트 액션이 발동합니다 네 자 등 뒤로 돌아가서 자 등 뒤로 돌아가서 여기서 오구 오구 오우!!!! 엄청 아파보이는데요 싸움의 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자 공격을 시도해봅시다 적을 쓰러뜨린다 이게 싸움꾼 스타일이고요 oso 약간 아까 알려준 것보다 좀 느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 그렇지 아 얼마 없는 머리를 안돼 머리도 없으신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키리오 스타일로는 그 그거 있잖아 브란당 브란당 스타일이랑 비슷하네요 자 마무리했습니다 무서워 표정 봐 이겼어 너무 가뿐하게 이겼어 내 눈이 틀림없었던 모양이군 자네는 언젠가 나를 뛰어넘을 훌륭한 인재야 아재 대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교 이래저래 수십 년 맨손 하나로서 하며 사선을 수도 없이 오갔다네 칼이나 권총을 들이댄 녀석도 있었지 저는 앞으로도 강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이라네 실제로 자네 안에 변화가 있었을 텐데 나는 자네와 대련하면 전송기를 되찾을 걸세 칼과 아직 괴롭히지 마요 어떤가 손해보는 거래는 아니지 그러네요 나는 당분간 이 거리에 머무를 걸세 때가 되면 또 자네 앞에 나타나겠지 알았어 기다리고 마 아 나 좀 사투리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희한한 아재를 만났네 얼른 오디세이에 가서 노조미를 빼내야지 오디세이는 쇼 쿠 쿠 초 쇼 쿠초 쇼 쿠초 발음도 힘들어 아 또 여기서부터 가야돼? 자 맵을 한번 봐서 어 여기를 가야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 아 여기로 다리 다리가 있군요 여긴 막 강이 있네요 이건 뭐야? 살펴보기 여기서 낚시를 할 수 있나 보네 초급 낚시대를 손에 넣... 뭐야? 웬 낚시야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낚시를 간... 갑자기 웬... 아니 갑자기 웬 낚시야 하읏! 어떻게 해 기다려? 물어라 아무나 움직이면 그때 올릴게요 아니 이게 뭐야 너무 진짜 뜬금없잖아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면서 엄마가 집에 바로 오랬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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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끼가 없으면 뭐지? 다시 다시 멀리 아라두스를 뽑을 것인가 잉어킹을 뽑을 것인가 근데 미끼가 없으면 안될수도 있어 잠깐만 저 밑에 저 하얀게 저거 물고기인가? 여러분 저 밑에 보이죠 좀 하얀거 있잖아 저 하얀거 아가미 왔다갔다 하는거 저게 물고기인가 봐 우리 한마리만 잡아보자 이리와봐 물고기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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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거 온다 작은거 온다 왜 오다마라 왜 오다마라 이리와 물고기인거 같은데 아가미가 막 움직이고 꼬리도 움직이는거 보니깐 그쵸? 응 아 지느러미 지느러미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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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오다마라 잠깐만 좀 앞쪽에다 던지지 앞쪽에다가 자 자 여기 물고기 있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쏙 던지는거지 봐봐 이번에 잡힌다 확실하다 물어 물어 그렇지! 지금! 핫! 차! 아 이분거의 강태봉 이제 한마리만 잡아볼게 한마리만 요기 물어 지금! 어디가 자 나 한마리만 잡아봐 한마리만 요기 나와 자 던져 그렇지 그렇지! 지금! 으악 으악 자 아 너무 빨렀나? 세모의 미끼가 여기 있어? 세모의 미끼 아 미끼 있구나 아 뭐야 진작에 알려줘야지 아 미끼 없대잖아요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낙자 기다렸다가 너무 너무 성급했어 너무 성급했어 너무 성급했어 잠깐만 한번만 제발 한번만 한마리만 요기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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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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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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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 사오자 미끼 근데 별게 다 있네 진짜 이 미끼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아 안 기다려 아니야 나 기다렸어 이게 딱 진동이 왔단 말이야 진동이 와서 잡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라라 여러분들이 이 패드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용과 같이 있어요 용과 같이 없으면 조용히 해요 당신들이 낚시는데 뭐라라 당신들이 아저씨면 다야? 이쪽으로 어 뭐야 나 왠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대 치면서 자 궁 나는 궁 준비가 됐어 아 얘는 뒤에서만 해야되는구나 궁을 자자자 뒤에뒤뒤뒤뒤뒤뒤뒤 뭐지 마블이 야 뭐야 왜 이렇게 마지막 Tet 앉아 자 표정 봐 아직 안 죽었어? 오 오 오 오 야 야 너 좀 세다 마무리 마지막 지금 13만 13만님 밖에 없어 거지였어 이쪽으로 와 어 잠깐만 근데 이게 뭐지? 여기 뭐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절에서는 CP 교환이 가능합니다 CP? 아 대시 기능 강하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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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뭔가를 바꿀 수 있고 CP로 기술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빠친코 아니에요 진짜 모노는 뭐만 보인다고 빠친코 아닙니다 기술 강화예요 일로 동네가 좁아가지고 돌아다니기가 좋네요 여긴가?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네요 오 건물 좀 보고 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아 죄송해요 되게 째려본다 아 무서워 되게 기분 나쁘게 째려봐 자 들어가겠습니다 어 오디세이가 여긴가? 어쩌지? 들어갈까? 어 잠깐만 하지마 아 왠지 이거 느낌이 와 이거 물약 사와야 돼 확실해 나는 확신할 수 있어 이 물약을 사와야 된다는 것을 물약을 좀 사고 올게요 섹시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섹시한 영상? 그게 뭔데 이미 내가 충분히 섹시한데 음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저기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물약을 좀 여러분들 보기 귀찮겠지만 나 편의점 좀 갔다 올게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이니까 한 번만 봐줘 이거 딱 봐도 이거 저기서 싸워야 될 것 같아서 갔으면 좋겠다고요? 아 일단 메인 퀘스트는 하고 갑시다 메인 퀘스트는 하고 섹시 영상이 뭔데 소통 안 하시는 거인 뭐 이럴때만 소통 타령이야 아니 이럴때만 무슨 소통 타령이에요 소통 안 하세요? 평소에도 무슨 제발 가자고요 다치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메인 퀘스트부터 여러분 합시다 메인 퀘스트 아 여기 있다 편의점 나 타코나키 진짜 좋아하는데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단합력이 좋아? 세상에 아 일단은 스테미난 엑스로 사가야겠다 스테미난으로 왜냐면 다른 거는 별로 안 찰 것 같아 더 찰만한 거 있나? 아 고구마 소주 전지 전지는 왜 있어? 여기서 이걸로 살갈게요 이걸로 한 열려둬게 정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가면서 분명히 나올 거야 나가고 우리의 소원은 영상 꿈에도 소원은 영상 알았어 보여줄게 보여주는데 메인 퀘스트하고 보여드릴게요 메인 퀘스트하고 정말 단합력이 이럴 때만 좋아 자 여기 밑에 가서 문화도 섹시하지만 섹시는 다 1003 아이고 난리도 아니구만 자 일단 메인 퀘스트가 먼저입니다 뭐야 좋다 오늘은 아가씨 나오는 가게 데려가 줄게 내가 사서 하고만다 아 지금 여긴 뭐 좋은 좋은 아가씨 나오는데 간다는데 진짜입니까 저는 오디세이에 가고 싶은데 귀여운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데요 아 오디세이는 한번 가봤는데 나는 그렇게 좋은 가게인 줄 모르겠던데 아 아 왜요 완전 인기 좋다던데 정보지에서도 강추하던데요 그 말은 맞지 아가씨들도 귀엽고 가게 서비스도 괜찮고 얘기가 거짓말은 아닌데 그럼 뭐하 그러는데요 딴손님들이 죄다 몽땅 어디 기업에 높으신 양반이라서 돈 좀 있어 하는 아재들 아재들이더라고 아가씨들도 그 양반들만 상대해주니 손님은 차별받더라고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있는 척 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가도 못하겠네요 그럼 그랜드는요 그랜드는 좋지 거기가 최고야 그래 그랜드로 가자 코 지금 약간 기분 좋을 것 같애 오디세이는 일녀지만 너무 고급이라 아저씨들만 들락날락한다 이거지 젊은 손님이 없으면 앞으로 힘들 건데 음 저런 정보네요 이번에는 저기 오디세이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디세이에 가는 이유는 여기 에이스를 빼내기 위해서 에이스 아가씨를 자 들어가보겠습니다 спокой 어 들어갑시다 이제 물약도 삼았겠다 자 들어가 봅시다 역시 정체를 들키면 골치 아프겠지 뭐야 이거 오토오오오오 아니 아니 이거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여 아니 너무 티나잖아 우와 가게 분위기는 되게 좋네요 응 그래 혼자 왔어 아 지금 만석이라네요 약간 차임 표시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썬갈라스 때문인가 아 음료 서비스는 좋네요 만석에도 손님을 안 돌려보내는 건 대단하네 지금 노조미를 지명했다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있구만 노조미를 지명해야 되는데 에이스라서 모스키 기다리는데 오 되게 되게 잘해놨다 인델이야 현대라고 해도 딱히 이상할 게 없겠네요 노조미는 어디 있는 거지 일단 가게 안을 관찰해볼까 왼쪽 스팅으로 가게 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장소를 동그라미를 눌러 관찰하십시오 진짜 되게 잘해놨어요 뭘 봤죠 지금 어라? 저긴 공석이네 듣기론 만석이라 했는데 인기관계란 분위기를 만들라고 자리 여유가 있어도 일부러 입구에서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건가 음 자리가 있는데도 뻥을 치네 되게 인기 많은 가게인 척 야 잠깐만 저 옆에 뭐야 저 테이블 재밌게 노네 화려한 사복차림의 아저씨와 플레이보이 같은 중년 거기에 싸구려 옷에 젊은 남자 한 명 무슨 조합이야? 저 팀은 예능 관계자겠구만 프로듀서랑 배우 젊은 쪽이 AD 아 아 연애겠죠 손님이 셋인데 호스티스가 둘 밸런스가 뭐 저러지 나 되게 이상한 거 봤어 저거 뭐야 뭐, 뭐야 성욕의 화신 같은 아재구만 어디서 있는 저런 사람한테도 인기가 있는 건가 아니 더러워 어 어 뭐가 저래 썰렁해 이쪽은 호스티스 애들이 좀 구식이네 여대생은 여대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유행이 살짝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아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게 알아 으흫 또래 남자애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겠지만 나이차는 아저씨들한테는 의외로 잘 먹겠... 아 그런... 아 그렇구나 아 유행을 일부러 좀 거슬러서 하는 거면 옛날 이렇게 향수병 그 다음에 또 아 자꾸 보여줘 와 트수라고 저분 자 또 뭐 인테리어 같은 거는 안 보나 뭘 하나 내가 또 안 본 것 같은데 호기는 봤고 어 뭐지 아 진짜 부담스러워 얼굴 어 타카코 타카코 역시 처음보는 손님한테 노조미는 안 붙여주는 건가 뭐 일단 이 아가씨한테 얘기를 좀 들어볼까 오오오오 고라 에라이 비피니산가 왔구나 와 덩치 차이 봐 오오 기미 노무니노나느느느느느느 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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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놨어 실제로 저런 벽지 엄청 비싸겠죠? 관리도 힘들군 자 뭘 물어볼까 노조미 얘기를 듣게 되면 좋을텐데 어 일단은 어 오디세이 타카코에 대해서 슬슬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타카코에 대해서 물어봤다가 점점 단계적으로 취미가 뭐고 자요? 요즘 스키에 푹 빠졌어요 주말만 되면 스키장 가서 맨날 타요 그리고 네 새로운 웨어가 엄청 귀엽네요 스키봉이 엄청 예쁘더라구요 누가 좀 안 사주려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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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손님한테 사달라고 할거잖아 나한테 사달라는거야? 나한테 사달라는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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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도 안 지내 그냥 하는건지 하지만 아 뭐 뭐 진짜로 하하 터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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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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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 아 나 저 아저씨 자꾸 동반은 무조건 강요를 하나봐요 뭐 같이 오면 뭐 이렇게 싸게 이런거 하나? 오기? 요즘 손님이 그랜드보다 적다보니 이번 달엔 꼭 이겨야 한다면서 벌금도 매기고 아무튼 완전 억지에요 아 애들한테 억지를 주나봐 억지로 막 하나봐 음 지베인이 약간 화났나보다 요거 게임 이름은 용과 같이 제로에요 용과 같이 제로 오디세이는 그랜드를 이기려고 필사적이군 그래도 그것도 이제 한계라 봐야겠지 새로운 손님이 절심이 절실이 필요할거라 자 뭘 물어볼까 이제 뭐 하나 남았죠 호스티스에 대해서 이게 뭐 하나 남았죠?